안녕하세요. 수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벌써 20차시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과거 19차시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상황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과거 수출의 종류 편에서 다루었었던 중개무역, Intermediary Trade와 중개, Merchandising Trade, 외국인도 수출, 이 세 가지 거래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개무역의 경우 정의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실까요? 자국 물품의 공급 능력의 한계가 존재했을 때 수출국,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물건을 수입을 해서 수입국인 중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이러한 거래 형태로서 물품의 인도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직접 이전이 되고요. 대금 수령은 수입국이 중개자에게, 중개자가 수출국에게 정산을 하는 이러한 형태의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 수법상 공급 시기는 일본에서 선적 또는 기적이 된 시점이 되겠고요.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한 은행장이 발행한 외화입금 증명서가 있었고요. 이 경우 인터미디어리 트레이드와 이와 유사한 중개, 머천다이징 트레이드 간에는 3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었지만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한 6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존재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계약 당사자 측면입니다. 계약 당사자 측면에서 보시면 인터미디어리 경우에는 중개자가 계약 당사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머천다이징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물품 소유권의 이동 경로는 인터미디어리 경우에는 중개자를 거쳐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반면에 머천다이징의 경우에는 출구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물품의 인도 방식 측면에서는 인터미디어리 경우에는 출구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물건이 이동이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머천다이징의 경우에는 이와 동일하거나 중개자를 통해서 물품이 이동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다음은 대금 결제 방식인데요. 인터미디어리 경우에는 중개자를 통해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머천다이징의 경우에는 이와 동일하거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직접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 목적 측면에서는 인터미디어리 경우에는 매매 차익, 즉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매매 차익을 획득하는 것이 거래 목적이었지만 머천다이징의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 자체를 획득하는 게 거래 목적이라고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수출 실적 측면에서는 인터미디어리 경우에는 대무역법상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머천다이징의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개무역과 외국인도 수출 간의 거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도 수출의 경우에도 정의를 한번 상기를 해 보실까요? 즉 산업 설비의 수출이라든지 해외 건설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차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중동 지역 같은 데서 건설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일정 기간 사용을 하다가 이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중국과 같은 제3의 국가로 다시 판매를 하는 이러한 형태의 외국인도 수출이었습니다. 이 경우 수출 계약 체결이라든지 대금 수수는 일반적인 수출 거래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는 게 물건이 국내로 반입 없이 해외에서 직접 이동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래인데요. 이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해당 물품이 인도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고요.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수출 계약서 사본과 외화입금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도 수출과 중개무역, 인터미디어리 트레이드 간에는 물건이 해외에서 직접 이동된다는 유사점이 있지만 이에 반해서 두 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존재했었죠. 첫 번째가 거래 건수인데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두 가지 거래, 즉 수출과 수입이라는 거래가 동시에 발생이 되는 반면에 외국인도 수출은 수출이라는 하나의 거래만 발생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고요. 수출 실적 측면에서 중개무역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매매 차액이 대무역법상 수출 실적으로 잡히지만 외국인도 수출에서는 수출액 자체가 수출 실적 금액으로 잡힌다는 그런 차이를 보였었습니다. 여기까지 수출입 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